기상캐스터 배혜지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도 흘러내린 토사로 바닥 곳곳이 움푹 패였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에 국가지정 24곳, 도지정 27곳 등 경북의 문화재 51곳이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많았던 이번 비의 특성상 경북 북부지역 문화재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문화재에 직접 피해는 없었고 주변에 피해가 좀 많았습니다. 시군과 함께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신속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석축을 다시 쌓고 배수로를 급히 내는 등 응급복구를 마친 상황. 하지만 문화재마다 복구를 위한 절차가 달라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소한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피해나 추가 풍수해로 인해 추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지역 역사문화 자원도 곳곳이 상처를 입은 가운데 태풍 등 추가적인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영주시의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율이 92%를 넘었습니다. 영주시는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과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720건 가운데 92%인 660건의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누적 인원 1만 2천여 명, 장비 6,800여 대를 투입해 수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청성군이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일자리 공시제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성군은 이번 일자리 대상에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고용지표 가운데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고용률은 85%로 경북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